조심해 피곤해서 저만 그만둘지도 몰라 아니 유튜브에 한 1년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? 아니 아니 적당히 한 번만 기다리면 돼 야 받아 어 열줘 아 진짜 여기 따라서 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여기다 어디서 걷어야 하는 거지? 브로즈키가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아 저쪽에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아 저쪽에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조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일단 밑반찬이 나왔으니 촬영을 시작해 볼게요 오 진짜 귀엽다 맛있었다 이 말이야 여기 비빔밥 맛있겠다 진짜 오 저번에 조금 얇게 자를까? 어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 아 나 행복을 먹는 거라서 가자 나 또한 인간이기에 나는 행복해 가장 많은 음색이 도착 이 곳 도착 10분내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10분내로 찍고 오면 되겠다 10분내로? 할 수 있지? 10분내로? 10분내로? 어 안다년네 가자 10분내로 이렇게 살게 50분 뒤에 탈까? 안다년대 너무 예뻐 개똥? 야 이거 봐 예지야 개똥 누가 또? 아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일로 가는 거 아니야? 아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몰라 이거? 어떻게 말까? 진짜 왜 저래? 진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네 네 캣 여기가 돼지 환라데인가봐 여기가 돼지 환라데인가봐 신기하다 내 뒷목 내 뒷목 누가 가져갔어 아 머리 뒤에 찍히는거야 어 어 횡단보도 불이 안켜져있어 눈치꺼 눈치 한번 챙겨봐 눈치 챙겨서 우와 캠퍼스다 완전 캠퍼스 궁이야 궁이야? 날씨 왜? 아휴 쩝 쩝 어 먼저 지나갔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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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약도 가능하다 네 언제 필요하세요? 내일이요 아이 약간 밥 뺏기 밥 닭 한입에 넣는거 맞지? 일단 먹어봐봐 에잇? 안보여 흠은 시간이 없어 망치 흠이 흠이 지금부터 산책하는 편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제 먹으시지 않나요? 아니, 이제 먹으시죠? 왜 뛰는데? 두벅이들의 고통이다 고통이 힘들어 힘들어 안와 와? 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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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당황한 아저씨. 당황하신 것 같은데? 약간 습타고 하고 싶길래. 다시 말해봐. 난리야. 너무 웃겨. 뭘 들을까? 야 안 닿잖아. 삶의 무게를 깨우친 날. 너무 웃겨. 배고파. 빨리 먹이를 주세요. 아니야 우리 손 잘 씻었으니까 괜찮을 거야. 나 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. 왜 오기 전에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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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